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락질럿 왜 죽을 것 같다 진짜 아니 왜 왜 내가 왜 내가 게임 끊어서 한다는 얘기를 안하고 왜 그랬을까 자 가자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엔딩을 꼭 보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숙명이니라 알겠는가 그리고 사지 뜯겨 뒤지는 것도 너의 숙명니라 템을 뱉거라 자 또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 댐비는 것인가 됐지 으악 어휴 으악 어어 어어 오우 나 갈래 도망갈래 어어 어어 진짜 아씨 아 야, 존나 알받네. 아 몇 번째야. 아 진짜 씨발. 몇 번째야. 아 개갔네 진짜. 아 존나 알받네. 아 지금 몇 번, 네번째인가? 아 개빡치네. 아 다 잡았는데. 아 스트레스 개받는다 진짜. 존나 알받네. 아이고 헤드레스는 진짜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자, 우리 끝에. 진짜 그만 반복하자 진짜 와 이거 은근히 어렵네 아 이거 난이도가 제일 빡섰던 것 같아 아 진짜 죽어라 니가 진짜 너무 싫다 막타치려고 아까 다가온거 왜 이렇게 안죽냐? 뭐냐 너? 뭐하는 새끼야 죽어줘 이제 와 씨 빨려나 죽으라고 이 개새끼야 몇번 몇번 밟고 씨 빨려나 아이 적당해야지 개새끼가 씨발 안죽네 아 졸라 스트레스 안 아냐아냐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면 될 것도 안 돼 오케이 아 제발 어 뭐야 살았나요 설마 이건가요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나요 도망가는게 더 나았구만 도망가는게 더 나았구만 도망가는게 더 나았구만 나처럼 다시 깜짝이야 음 정말 유감이고만 힐어먹을 미니히로지의 펜애 때문에 그만해 더이상 말하지마 우린 만나면 되는거야 어머니 정신이 돌았다고 했잖아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거라고 했잖아 네 말을 믿었는데 제게 너도 부모님의 죽음을 제게임했어 뭐야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었어 네가 이 심부라를 살아가고 있잖아 됐어 뭐지? 아니야 모두 환상일 거야 어 그 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진짜 난 죽어줬어 뭐야 왜 이래 나한테 너 컷신 봤으니까 넘어가겠지 아 설마 설마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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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네를 다 잡았어야 됐다 그리고 와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죽으면 진짜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거 좀 신중하게 하자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여기 진짜 어렵다 아 스킵 없어 you might as well have killed him yourself she was better you told me to leave the issue right you crush me you know what go to h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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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길다 이거 진짜 와 c 빨 짜증 날라 그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짜증 내지 마 짜증 내면 너한테 좋을게 일도 없어 한 번은 깨자 아냐 아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그만의 한 명 잡고 다시 가서 갈색의 한 명 잡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번 탄알이 탄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지 충분히 가능해 갑자기 튀어나올 때 됐다 이제 저장하는 곳 없나 근데 저장 좀 하고만 되나 아니 이거 솔직히 좀 저장하고 와야 돼 아 이 커시는 또 또 무슨 없어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커시는 또 본다? 미친 거지 그거 근처에 저장하는 곳이 전혀 없단 말이지 아 탄야를 사면 그만이야 탄야를 사면 그만이야 아 탄야를 사면 그만이야 아 더러워던 애가 됐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한다 수트 레벨 다 필요 없어 이제 나에겐 탄야만 있으면 돼 나에겐 탄야만 있으면 돼 될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저장을 샀는지마라 저장한다 여기서 여기서 깔끔하게 저장해준다 내가 너무 솔직히 밤새고 하는 게임이라서 정신을 못 차린 거 정신을 못 차렸던 거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면 못 차릴 수록 게임이 더 길어지고 나만 고통받는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이 나의 폐착이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난 내가 집중한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놀랍게도 소름돋게도 갑자기 지능이 상승을 바로 보여줄게요 급기암 이 아줌마 다 필요없고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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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여기 어렵게 느낄 필요 1도 없어요 자 갈색놈이 이제 일어날거에요 좋아요 미리 꽂아줍시다 미리 멋지게 꽂아주는거에요 자 이제 진짜 남은거는 적들 잡는거 밖에 없겠죠 하늘 필요 1도 없어 죽여버리면 그만이거든 괜찮아괜찮아 무서운 놈들이 올거야 잠시만 걱정하지마 이 새끼 다리 잘라놓고 쏘올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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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자아 니가 보아를 해도 상당히 없어 이거? 그쵸? 이거 찔러 죽이면 그만이래 죽어버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포머스러우니까 진짜 꺼져라 벌레새끼들아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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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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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 저장? 아니 그런거는 하나만 하는거지 왜냐 보라가 아니라 진짜 죽을일이 없거든 어흐 덩굴 터졌구요 자 간부 숙소 이제 하지만 저장 한번 해드릴게요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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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한시간정도 날린거 같은데 총알 몇발 남았을라나? 엄청 난사했는데 헛 열 세발 남은거 실화야? 아아아 아닌가 어흐 어흐 꽤나 남았네 꽤나 남았어 어흐 총알 좀 더 살게요 아 너무 열받네 진짜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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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버려 무조건 일본총이 최고야 왜냐면 내가 업그레이드 이후에 야무지게 했거든 과할정도로 총알 많이 산다 나는 다 필요없어 일본총이 짱이야 진짜로 아무의미없어 오케이 미친듯한 총알 총알이 아직 넉넉하죠 오케이 여섯발 더 어흐 갑시다 자 포자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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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구요 포자의 줄기가 어디있을까요 여섯발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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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패 갑시다 자 주방장 사무실 덩쿨 아 또 뭔가 이벤트가 있나요? 오히려 좋아 내 한계를 더 실험해보자 오히려 좋아 resid어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알발로 다 잡아버렸지롱 개자식들 대가리 쏘면 뒤진다고? 얘네들은 짬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짬비가 아닙니다. 거리 쏘는 게임이었으면 진짜 뱅뱅 봤겠죠. 일마들은 짬비가 아닙니다. 좋았어. 어? 나가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거 오 오 의식 오 퀄스 못 쪄어 나를 못 쪄어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뭐야 오 오 오 오 나이스 노드 근데 이제 노드가 필요가 있나 갑시다 갑시다 오 뭐야 팔? 오 이거 뭔가 퍼즐 푸는 거 같은데? 팔? 하지만 난 이런 걸 해결할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먼저 가겠어 주방장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주방장 사무실에 있는 분 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서 오 이게 다 이것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이 다 저것 때문에 발생했어 진짜 걔 작살 내버릴 거야 내가 저거 터트려야 하는데? 저거 터트려야 하는데? 아 그거 카인 박스다 저게 대체 뭐지? 아 네크로무프를 조종하는 하나의 오버 마인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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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를 활성화해서는 네크로무프를 받지 않나 네크로무프 하나만 탈출해도 인류는 끝장이야 하지만 마커가 아멜리아는 알고있어서 마커가 야수를 다시 잠들게 할거라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위지스 세븐에 마커를 다시 가져다 놓은 이상하게 멈춘다는거지? 바로 그거야 하지만 행성에 마커를 되돌려내는 데는 셔틀이 필요해 자네에겐 싱글레리티 코올러가 있고 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우리 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마커를 옮깁시다 이런 곳에 주의를 끌 수는 있지만 노래도 못 버텨어서 마커를 셔틀 구역 밖으로 가져가자고 고마워 클라크 내 실수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줬어 좀 들어가자 열어줘라 나 저거 동쿨 빠개야돼 임마 나 저거 동쿨 빠개야돼 임마 응? 고마워 진짜 고마워 바로 빠질게 하다 나 저거 동쿨 빠질게 나 저거 동쿨 빠질게 자 이 마커를 셔틀로 가지고 가서 포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아 하아 좋았어 가자 셔틀로 실어 좋았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제 몸이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채우는 그만이에요 저는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상태로 게임을 하는게 얼마나 어려운건지 여러분들 모르실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짠 지금 미친놈 상태입니다 어쩐지 미쳤어요 게임에 미쳐버렸죠 제가 예상했던 시간을 초과하니까 슬슬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여러가지 감정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했나 내가 왜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왜 일처럼 하고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제게도 쉴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쉬기위에서 방송을 하는것은 없는데 잠시만요 그래도 여기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만난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창문이 깨진 곳이 없네 아니 기다리라고만 띄어있고 아직 가기 전에 정말 다 챙긴 거 맞겠죠? 안 챙긴 거 없겠죠? 아, 정말 모든 걸 다 챙긴 거 같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마커를 옮겨서 어, 심장 뛰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걸까? 자, 싱글라리티 코어를 넣으면 제가 4시 40분에, 4시 40분? 그쯤에 일어났거든요. 어저께 낮 4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지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되네. 이제는 자고 싶어도 못 잔다. 근데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천천히 해야지. 어차피 나는 이걸 깨야 하는... 어... 에헤이 귀여워. 또 헌터 너, 니년, 또 또 또 너가 왔어? 이 새끼 너무 귀엽지 않아? 이 새끼는 팔을 뽑아갖고 이 주게야. 수상의 땅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또 니놈이냐? 또 뭐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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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나쁜 일 같은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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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더 다 끝났어 이 괴물새끼야 아 아이자 넌 내 맘 이해하지? 어 뭐야 헌터보다 나아 하나가 되자 We are the one 어 안돼 난 약속을 받았다고 아아 최종보스는 바로 저놈이 되겠구만 We are the one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동족을 먹이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아주 단단힘처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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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챕터 10을 완료했다 이제 챕터 11이다 드디어 챕터 11 잠깐만 난 이 게임을 스피드 런 이런걸 하는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급하지 한두시간 더 길어지는게 대수라고 난 왜 이렇게 하남자가 되었을까 느긋하게 플레이 해보지 뭐 어렵나? 아니야 아니야 난 하남자가 아니야 아니야 난 기절하지 않아 절대 챕터 11까지 왔다 드디어 보안 3짜리 아이템 못췄어 보안 3짜리 아이템 못췄어 오 보안 3짜리 아이템 못췄어 범어죄어 이 시끄러 좋아 잘 있으라고 가보자 애낼 아니야 내 몸이 지금 기절하고 싶다기 보다는 내가 정신력이 지금 약해졌다는게 내가 이정도 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솔직히 살면서 30시간 40시간 깨어있는거 그게 뭐 뭐 얼마나 뭐 큰 그거라고 내가 이렇게 나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쿵쿵 안났잖아 진짜 피곤하면 코피가 낫겠지 안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어차피 일요일은 휴방인데 왜 이렇게 내가 급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게 진짜로 스스로에게 출망해서 잠을 태생적으로 못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커피를 너무 먹었기 때문에 아아를 주는거죠 아아 가자 나약해질 필요가 전혀 없단 이야기야 아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1년에 한두 번쯤은 뭐 30시간 40시간 깨어있는거 해본적 있지 않아요? 내 인생 최대 오래 버틴게 42시간인가 기야 근데 그때 되니까 약간 좀 뭔가 내가 무슨 말 내가 한 10초 전에 무슨 말했는지 까먹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상태가 이상해져서 그냥 잤는데 더 버틸면 더 버틸 수 있었겠지 42시간 버텨봤어 아예 앉아 아예 앉아 태어나서 여러분들 몇시간까지 버텨봤어? 난 진짜 42시간이 최대였어 아 이상해 갑자기 42시간 버티면은 뭔가 그 이게 뭐 현실인지 뭔지 약간 좀 막 이상해져 어 기분이 되게 이상해 인지능력 개 딸려지고 이상해져 사람이 아 업그레이드 따위 안한다 난 무조건이다 무조건 총알만 산다 한숨도 안췄어요 리액션 50분에 일어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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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노드 조금 써볼까 노드 한 8개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아 4개밖에 안 모였네 음 음 음 음 음 오케 이제 리퍼를 올려볼까 음 리퍼 올리자 음 음 음 음 음 음 에잇 난여전 나오고까지 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무슨 서비스인지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어 야 이런 큰 선물 가지고 올 줄 몰랐잖아 임마 너무 놀랍잖아 자 포자 다 터뜨려 버리고요 포자를 다 없애버립시다 아 암흑 암흑 지금 현재 미션은 화물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내가 몇번... 뭐라고 했다고 그러지? 강화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몇번 별세했는지 모르겠는데 맞나? 초월? 뭐라고 그러지? 각성 어 맞아맞아 내가 지금 반응을 하는데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힘내보자구 이거 벌칙 아니잖아 화물 크레인에 연결을 해라 중간에 가서 화물 크레인에 연결을 해봅시다 아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건 또 네 전문 분야죠 뭐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되나 내가? 아 아닌데? 내가 원래 내려온 곳이잖아 내려온 곳이잖아 내려온 곳이잖아 저거를 스테이시스코어 스테이시스 충전기가 없나? 이걸 이제 들고 쭉 올려가지고 이제 연결하면 되거든요 아 저기있네 스테이시스 충전기 좋았어 아 아닌데? 스테이시스 충전기 아닌데? 이게 뭐야 스테이시스 충전기 큰런몸 타이밍 제공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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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이상한데 화물 크레임 화물 크레임 이거를 설마 아닌데 화물 크레일에 연결을 하는 곳이 음 음~~~ 여기서 화물 크레임 아 이건 절대 아닌거 같아 이건 절대 아니야 올라가서 해야하나 아 이거구나? 에헤이 에헤이 별거 아니었구만 별거 아니었구만 별거 아니었구만 별거 아니었구만 에헤이쿠 에헤이 인트로 미션 스포츠 버전 이 아 아이작 정신차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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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씨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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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예헤헤 꺼져 이 씨발 개새끼야 너도 잊어버려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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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뒤져 간만에 오리사냥 야무지게 했네 좀 뒤져라 어 뒤져버려라 이 괴물놈들아 적재 구역으로 마커 운반 자 여기서 다리를 싸 들어주면은 이동을 야무지게 정말 고맙다 마커야 자 계속 한 바퀴 돌아주렴 음 여기서 또 나쁜 놈들이 적들이 나오는구만 또 나를 흥분시키는구만 어이 좀 많구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요우 어이 아이 고맙다 얘들아 하하 같이 이렇게 모여줘서 다같이 죽어줘서 너무 고마워 갑자기 또 정신이 맑아졌어요 자 마커가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이제 정말 다 끝나는 것인가요 헌터도 죽었고 이제 더이상 제 앞길을 바로 막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올라간다 마커 올라간다 저게 이제 하나의 그 악마의 신불 같은 거에요 격납고 구역에서 이 모든 일에 주동자 카인 이놈을 만나야겠구만 주동자라기보다는 시초라고 봐야지 너랑 나랑 같이 니가 싼 똥을 치우자꾸나 카인아 너가 싼 똥을 우리 같이 치우는 거야 응? 너무 좋지 않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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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어 죽어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납고에서 카인을 만납시다 이 개의 새끼 대니얼스도 지금 거의 미쳐가고 있고요 대니얼스가 미치기 전에 와 다시 처음이다 지우장 지우장 가자 어? 난 경납고객에서 카인을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왜 날 이렇게 못살게 해보는 거야 응? 나도 사람이야 사람 그만 괴롭혀라 이 개새끼야 제발 부탁좀 하자 죽어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예의 없는 새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나도 무릎 꿇어 건방적 왜 이렇게 예의들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좋았어 이렇게 무례해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TT 무릎 꿇어 다 왔어 다 왔어 나는 스피드런 하는게 아니라 나는 게임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저 게임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난 그저 게임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나의 슈퍼드런스는 이제 나의 슈퍼드런스는 이제